지난 이야기 우연히 왁쿠님을 만나 왁두랜드에서 게임을 하게 된 몫 하지만 전 재산을 방지했고 길거리로 나앉게 되었는가 그때 카오카오가 나타나 돈의 손길을 내미는 짝 카오야! 민폐는 아껴치 되니까 10만원 반! 뭐 하다가 이렇게 다 잃었는데? 많은 일들이 있었어 내가 이렇게 돈을 들고 왔거든 10만 6천 2백원이네 아니 나 이게 악롤 못하거든 이제 왜? 이거 할 때마다 시청자 갈려가지고 어쩔 수 없지 어? 야 카오야 판 파토 났대 파토 났대? 아니 그럼 안 줄게 카오야 한 번만 제발 부탁이야 아니 끝났다잖아 그리고 내가 어차피 안 하는 거잖아 나 무릎을 꿇으마 아 그래 이거 받으면 뭐 해줄래? 야 꺼져 아 내가 안 먹어 아 드러워서 안 먹어 어 그래? 안 먹어 그래? 먹지마 안 먹어 잠깐만요 자꾸 어슬렁거리지 마실래요? 살랑살랑 골드가 10만원 으아 솔직히 큰 돈이기네 아 뭐 왜 뭘 그냥 뭐 원하시는데요 제가 최근에 그 방송 수요조사를 좀 했는데요 고쿤씨한테서 유입된 사람들이 많더라고 야 그럼 좋은 거잖아 너한테 좋으니까 이제 앞으로 뭐 합방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좀 많이 불러주십사 야 야 진짜 개운구나네? 내가 맨날 너희들한테 물어보네 근데 니가 안된다메 아잇 언제 그랬어? 야 니가 그거 이번에 안된다면서 야 시간이 왜 자꾸 난리잡아요 아야 좀 아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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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판 다시 열렸대? 야야야야야야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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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풀게 야 너 야 백만번도 부를 수 있다 카오야 진짜 와 나 이제 오늘 접는 애한테 이렇게까지 해야돼? 아 진짜 싫어? 너무 좋지 카오야 무슨 소리야 카오 어서오세요 올라오세요 어 카오카오님도 하시나요? 저 이 친구 쩐주에요 제가요 목숨을 걸고 이 친구 내려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케이 오케이 금방 오셨네 어 너한테 주고 방송으로 지켜볼게 야 나 진짜 믿어봐 한 번 나 오늘 빌 좋아 야야야야야 왜왜왜왜왜 야 약간 보험으로 이거 이거 다 가져가 어 이거 왜 줘 담보 받습니다 담보요? 사파이오 밖에 안받습니다 사파이오 하나당 얼마에요? 2만원으로 차별입니다 5만원? 나 따와라 오케이 야 믿어 믿어 아 선수들인가? 아 그놈이 그놈이네 우리 고객님들 이쪽으로 들어와주세요 최소가 10만원판부터 이제 시작하는데 뭐 10만원 하면 될까요? 아 가능하죠 10만원 이미 냈습니다 제가 혹시나 몰라서 담보로 사파이어까지 준비했거든요 아 이거 돈 빌려오셨어요? 친구한테 영혼이 묶여있어요 지금 어둡의 유이거든요 저 지금 계속하다 보면 언제 간다 진짜? 조치님들 있는 적 있어? 아 진짜? 오케이 오케이 자 70만원인데 요렇게 되면은 4배 2배입니다 3등으로 해드릴까요? 여기까지 하죠 아 짜치게 2개씩 골라주세요 저 쌍쌍세용님이랑 초호키님 아 이거 다들 아나봐 뭔가 그게 있나봐 왈도쿤 가겠습니다 리워도 다시 한번 왑파고 실행합니다 오케이 에바따 진짜 됐다 됐다하면 안되던데 모독님 어? 네? 여러분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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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왑파고님 시리안님 아 대화양이 뭐야 이거 어 맞나 맞나? 오케이 맞았다 맞았다 나이스 나이스 이게 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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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안님 좋아 시리안님 좋아 악성하면 좋은 건망 아니야 뭐야 저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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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뭐야 민표? 야 왁두님? 어? 어? 지금 올라왔어? 뭐야? 아 이게 무슨 시리안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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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시리안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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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유득이라도 아 제발 안발았다 유득이라도 뮤따기라 쩐 아이 나 왜 마지막에 왈도쿤님 축하드립니다 이거 이거 번부들이잖아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자 왈도쿤님 40만원 바로 다음판 가겠습니다 왈도쿤님 왜요? 저 아세요 안녕하세요 저 혹시 저 225원밖에 없어서 혹시 자비를 아 곤란해요 아니 이거 손 씻으려는 건데 아니 뭔 소리야 자리가세요 225원들 봐주세요 리파님 갚으실 수 있어요? 갚아야 하나요? 이런 말씀 드려주긴 좀 죄송합니다 날개가 좋아보입니다 이거 안돼요! 이거 절대 안돼요 나도 담보는 있어야지 이거 절대 안돼요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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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뒤에 드릴게 빌려서 꼭 갚을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내가 언제 이 세들에게 돈을 빌려줘 이때 아련 돈 못 빌려준다고 아 이게 승자의 맛인가? 주칠님 말이 맞네 이러면 오네 그렇죠 그렇죠 제발 맞춰 리파님도 오시겠다 그러면 이제 4배 1.5배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네 이번판 한판 앉으시죠 아 저도 들어갑니까? 저도 들어갈까요 그러면? 아 좋죠 좋죠 4배로 가시죠 이번에도 4배 2배요 그러면 4배 2배 가시죠 4배 2배 알겠어요 야 이거 시리안님 타야겠다 또 그럼 왁파고님이랑 세용님이랑 네 왁파고 잠깐만 좀 고민 좀 해볼게요 저 해도 될까요? 왈도쿤 시리안 주로키 왈도쿤 시리안 주로키 오지 좋습니다 저는 설리반 깨끼 골랐습니다 14개 말 확인했고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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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 트레이 아, 아무것도 알아 아, 오늘 시작해 아, 오늘! 아, 오늘 꼭 갑니다! 아, 오늘 꼭 갑니다! 에헤헤! 리파님 역시 믿고 있었습니다요! 아, 오늘 꼭 갑니다. 리파님 역시 믿고 있었습니다! 아, 흐방 와일도 그님이 도와주셨을 뿐이죠? 자, 잠깐만, 리파님부터 드릴게요, 잠깐만. 에끼놈들아! 리파님 앞에 계신다! 아, 다! 자, 보동님. 네, 보동님 여기. 보동님! 아.. 왜? 아, 우리 또! 와일 사장 덕분에 내가 또 한판 땄네! 아, 리 마담! 리 마담이 다 한 거지, 뭐! 아, 내가 뭘 다 해? 아, 리 마담이 다했지! 난 탈먹고 갈게! 들어가쇼, 들어가쇼! 아, 막판은 해야지. 아니면 막판, 1등 5림 갈까요? 아, 1등 5림 좋다! 1등 5림 가죠? 잠깐만, 나 들어갈까? 말까? 아 들어오셔야죠 야 다 느꼈어 이거 왁구님 들어가고 싶은데 이거 우리한테 떠보는거야 들어오셔야죠 아 이게 뭔 소리야 이거 잠깐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도 이해해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좋았습니다 진실장 수고 많았어 안썼대 안썼대 지금 안쓰고 한 번 1대 그런 적은 있는데 왁사장님 고생 많으셨어 아니 따셨나요 오늘? 아 1등 했잖아요 아 왁사장 고생해 일을 왜 하지? 따면 되는데 아우야 나 성공했잖아 얼마나 벌었냐? 40만원 벌었어 야 이겨 난 진짜 이겨 야 담보도 줄게 담보도 와 이것도 안 잃었어? 야 안 잃었어 근데 나 어차피 안하니까 니가 가져 그냥 아 그래? 아 나 고주 고맙다 진짜 아 그 그거 외에도 뭐 뭐 일 있어 알았어 알았어 걱정하지만 내가 하사장 다 기억하고 있어 고생이 많아 고생이 많아 야 진짜 이게 완벽한 엔딩 아니냐 안돼요 안돼요 사장으로 다시 태어나다 이게 낭만이고 이게 소설이고 이게 라이트 노벨이지 변태솔이 들었던 사람이 나중에 포찌까지 떼주는 사람이 됨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을 함부로 그 무시하면 안 돼 이게 무서운 거야 진짜 다른 사람이 돼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니까 이게 진짜 사람을 모르는 거야 만들던 한국어로 한국어로